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오늘의 그리스의 소식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그리스의 소식은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누가 보금 이자 나 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 아빠 요셉을 돕는 것이 기뻤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을 못 띄어 만드는 몫이었어요. 4. 조제스의 가족 Can you help me? asked 조셉. 조셉은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셉은 좋은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많이 자라서 요셉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셉이 예수님이 많이 자라서 요셉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린 예수님도 복수해요. 예수님은 요셉아빠가 아담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예수가 만든 거 좀 보겠어? 예수가 만든 거 좀 보겠어?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족은 하나님을 계속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구혈 요셉, 마리,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은 마을에서 네덜렛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집이 구혈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와 조즈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축하하셨습니다 참 행복한 가족이네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준이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부탁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그 예준 요셉 미랑 예준이이랑 마리아가 행복하게 살았고 주변사람들도 그렇게 볼 만큼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하느님 잘 성기고 They are a happy family, said to people. Joseph makes things very well. His family lived God very much. God very much. So they praised God and they lived happily. Yes, they are the Bible story. Did you enjoy the next time I read? Chapter 5 Jesus overcame difficulties. 5장? 어려운 물이 계신 예수님. 몇 대부분 4장.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네요. Yes, they are the Bible story to enjoy this story. Next time I'll read another good story. Then let's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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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s 아멘